안녕하세요. 차승순입니다. 차승순 여행사, 아메리칸 센터 여행사, 트래블 리더스 차승순입니다. 제가 여행사를 시작한 지도 1984년에 무면 트래블 스쿨을 댕기면서 제 사무실은 1986년 4월 15일 벌써 25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을 같이 저를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인터내셔널 클래스 미국에서 주는 건 다 했고 런던 영국까지 가서 페넴, 그때 당시에 페넴의 인터내셔널 레이테스크를 해서 저는 이 동네에 여행사 하시는 분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제가 사우스필드 아메리칸 센터 여행사로 CNH 인터내셔널이라고 미국 안에 30개 여행 홀세일러에게 팔고 제 사무실 브루클린 세컨 사무실에서 칼슨 바간에 트래블을 조인하게 됐습니다. 2007년도에 트래블 리더스로 바뀌었고 그동안 이 프랜차이즈의 좋은 점은 혼자 가시더라도 저희들이 그룹 레이스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들은 여러 로열 커러비언의 원 오브 더 탑 에이전트로 얼럴 오브 더 시스 작년에 11월 20일에 이너규레이션, 이너규레 세일에 초대돼갖고 체리먼 같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저희들 인터넷에서 투어나 크루즈가 같은 가격이라도 저희들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고 또 혹시 문제가 있을 적에는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멤버 오브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를 하면서 저희들은 세일즈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에어라인이나 투월 컴퍼니, 크루즈 컴퍼니, 1월 달에는 저희 사무실에서 크루즈 나잇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내년 9월 17일에는 서울에 그룹이 떠나고 1월 16일 날 크루즈 그룹이 있고 3월 11일 날 있고 또 아무 때나 원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그룹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 오셨을 적에도 저희들이 그 수행원에 쓰시는 차량 전부를 도와드렸습니다. 세단이나 밴이나 소형버스, 대형버스 영사님들 오셔서 준비하실 적에 같이 일했고요. 저희들이 여행에 관해서는 전부 무슨 일이나 보험이나 여행 보험이나 크루즈나 투월, 에어라인 티켓, 그리고 저희들이 많은 대형 회사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코퍼레트 오피스들, 일본 회사나 미국 회사나 우리 한국 회사나 같이 손을 잡고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들이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나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